오늘 약간 블리다 머스터드 느낌이야. 보통 이제 우승 후보를 뽑자면 이제 나플라, 루피, 키드밀리 이런 친구들 많이 거론되니까 남들이 말 안 하는 사람을 좀 꼽고 싶어서 윤병호, 블리 기대되고. 안녕하세요. 되게 평소보다 되게 긴장한 느낌이 있는데 맞죠? 긴장 되게 많이 했죠. 쇼미가 지금 5수째인데 이 차를 처음 와봤어요. 아, 작년에 목걸이 미리 합격 발표한 것 때문에 잘리지 않았었어요. 맞아요. 다섯 번째 나왔는데 못 가져가면 엄마한테 시작 등장 맞습니다. 들어볼까요? 에이! 그냥 지금 만큼은 취해 있고 싶어 그냥 지금 만큼은 누워 있고 싶어 지금 만큼은 지금 만큼은 그냥 지금 만큼은 더 생각하기 싫어 아, 원이 게 하이. You wanna get what I wanna get high You wanna get what I wanna get high You wanna get what I wanna get 되게 많이 더 하게 어렸을 땐 누군 연예인이 되고 싶었고 누군 내 동영 동교생들 전부 변해가네 그 꿈 따라 좋지 나인 아직 나 하나밖에 난 또한 순수함을 점점 밀어가는 펑펑 패스 취해서 걸을 비를 마치면 무작정 돌아다니고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돼 또 이상 괴매를 보면 모두 행복해 보여 내가 못난 건가 싶어 취기는 싫어서 얘가 잘 때 밤새서 뛰어 난 남자되는 꼴이 배 아파서 보기 싫어 내가 속이 너무 좁은 것일까 감기에 걸린 듯이 아파 오지 머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내 감정은 관심 봐 나쁘자고 행복하네 이제 나는 어디가 예! 워우! 잘하네 되게 안정적이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예정이에요 우리 워우!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.